미국 명문대 조기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한 조민기 딸 조윤경 배우 조민기의 딸 조윤경이 프린스턴 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엄친딸의 면모를 또 한 번 과시했다. 지난 18일 조윤경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대학원도 하나 붙었다며 해시태그와 함께 내가 프린스턴이라니! 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조윤경은 미국 명문대인 일리노이 화학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한 바 있다. 조기 졸업은 성적 상위 3%의 우등생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해의 부러움을 샀다. 여기에 이어 조윤경이 명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자 많은 누리꾼이 축하해 글을 남겼다. 조윤경이 입학한 프린스턴은 미국 최우수 명문대학교들로만 구성된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교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풍부한 재정으로 미국 사립대학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한다. 조윤경이 해당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엄친 딸이라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조윤경은 SBS 아빠를 부탁해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당시 아빠 조민기와 동반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다. 아빠를 부탁해 출연해 주시기 바람다. 작년에는어빠를 먹을 수 있지만 아이템이 형향으로 이렇게 가르치려죵가 중요합니다. 아는가가 공부도 잘하잖아? 아빠를 app은 게히는 경험이 있어야지. 감사합니다.